집행위원장 사퇴로 불거진 부산국제영화제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사회와 임시총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여론을 무시한 이용관 이사장의 막무가내식 운영의 실체도 확인됐습니다. 수년간 골물대로 골문 그들만의 끼리끼리 문화도 문제지만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비판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특히 허문영 집행위원장 사퇴 뒤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내부 간담회 녹취록은 가히 충격적인데요. 영화제 핵심이자 이용관 이사장의 최측근 인사는 이용관의 영화제의 사유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다. 우리 조직의 대장이 이용관인데 거기에 무슨 사유화가 있냐. 사유화 논란에도 신경 쓸 게 없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비프 전용관인 영화의 전당에만 예산 3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매년 영화제에 12만 60억 원, 국비까지 합치면 7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됩니다.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사장 체제의 사단 법인이 된 이후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철옹성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조직화된 그 철옹성 속에서 그들은 시민관 괴리된 채 그들만의 화려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영화제 측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을 놓고 해결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화괴뿐만 아니고 지역사회도 비프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바꾸고 자정 능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합니다. 불과 5개월이 앞으로 다가온 올해 영화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